어색한 잉글리스 주지세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3, day 3 John chapter 13, verses 6 through 8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끊지 않고 영어 문장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오기로 따라오세요. He came to Simon Peter who said to him Lord,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Jesus replied, you do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No, said Peter,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Jesus answered,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이제 의미를 알아볼 텐데요. 의미하는 첫 번째 단추 항상 강조합니다. 어휘 암기예요. 어휘는 암기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니니까 뜻을 알긴 알아야 돼요. 각각의 단어의 뜻을 그런데 그냥 단어의 뜻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문장에 적용해야지만 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들으셨다면 반복되는 어휘가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읽으면 어, 이거 내가 외웠었던 전에 앞에서 문장에서 봤었던 단어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저축한다 생각하고 암기 한번 해보세요. 잠깐 영상 멈추고 의미 한번 보고 그리고 설명 들어보세요. 이제 의미 보겠습니다. 6, 6절이에요. He came to Simon Peter 요건 앞에 5절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He는요. Jesus,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여기에서 이제 표현할 때 He로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came to Simon Peter 시몬 베드로 참 신기하죠. Peter라고 읽어지는데요. 이게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 들어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도착하셨습니다.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고 있는데 이제 누구한테까지 다 다른 거냐면 베드로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came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후가 왔죠. 요거는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누구인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만 알면 되죠.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다시 해보면요. He came to Simon Peter 베드로라고 읽을 뻔했어요. He came to Simon Peter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셨습니다. Who said to him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쵸.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Lord, 주님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여기까지 일단 끌어볼게요. Be going to 여기 앞에 R까지 있어서요. Be going to 그리고 뒤에는 이거 RV가 루트버브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거든요. 이런 문장이 오면요. 뭐 뭐 할 것이다 해서 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주님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씻을 예정이십니까? My feet, 내 발을. 그런데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의 베드로는요. 아니 주님,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세요.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Be going to가 오면 뭐 뭐 할 것이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어휘처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Who가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다. Peter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죠. 순서대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He came to Simon Peter.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Who said to him?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Lord, 주님, are you going to worship my feet?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려고요? 자, 7절 7, 7절 가보겠습니다. Jesus repli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You do not realize. 네가 당연히 누굴까요? 그쵸? 베드로겠죠? 너는 깨닫지 못한다. Now, 지금. 여기에 now까지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쵸? 자, you do not realize now.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한다. What I am doing. 여기에 what I am doing은 realize, 깨닫게 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깨닫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해. 그런데 뭘 못 깨닫냐면 What I am doing.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기는 B, ING가 나왔죠. B, ING 형태가 나오면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은 너가 깨닫지 못해. 여기에서 What은요. 뭐뭐 하는, 뭐뭐 것.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이상하거든요. 여기서는요. 뭐뭐 것.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너는 못 깨닫아. But, 그러나, Later, 나중에, 그러나, 나중에 You will understand. 너가 깨닫게 될 거야. Will도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죠. 너가 깨닫게 될 거야. 지금은 못 깨닫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 이 문장 전체에는 어렵지 않게 다 직독직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것 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You, 원래는 Realize인데 이 사이에 이제 Do not이 들어간 거죠. 부정하느라고. 너가 깨닫다. 됐죠.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와야지만 된다는 거죠. 영어 문장이 직독직해를 할 때 제가 직독직해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예요.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대상이 뒤에 나와요. 영어 문장에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직독직해 하면서 자꾸 자연스럽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직독직해 해볼게요. Jesus repli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You do not realize now. 너가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What I am doing. 내가 하고 있는 것을. But later. 그러나 나중에는 You will understand. 너가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안 된대요.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여기에 share를 좀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share가 will이 비슷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의지를 표현할 적에 뭐 뭐 할 것이다 라고 할 적에 이 안에 의지가 표현되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share만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share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share는요. 의지를 나타내긴 나타냈는데 누구의 의지를 나타내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share를 써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따옴표 안에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죠. 베드로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You는 예수님이에요. 선생님한테 지금 주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Say I have a Peter.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You, 예수님은 She'll never wash my feet. 내 발을 결코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씻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누구의 의지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 발을 씻으시면 안 된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보통 쉘이나 윌이 이제 의지를 나타내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의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안 씻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씻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의지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 가지고 다시 해석해 볼게요. No, said Peter.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주님은 내 발을 절대 씻으실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의지가 들어가 있죠.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Unless I want to see you.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You have no part with me. 여기에 have no part with 뭐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랑 관계가 없어. 또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 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쉘만 조금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뭐 어려움 없이 직독직해가 될 것 같아요.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No, said Peter.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주님은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없어요.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Unless I want you.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You have no part with me.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의미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씻어주는 걸 보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제발 씻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지금 잘 몰라도 나중에 내 뜻을 알 거야.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왜 버벅거리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조금 버벅거렸어요. 이럴 때 그냥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저처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이 여기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You did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너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사실은 제 상황과 비슷해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아니 사실은 자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요. 오히려 너무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또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죠. 이런 기도도 해봤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죠? 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게 됐는데 또 그래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 하나님 왜 이렇지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꼭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인내와 순종이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으면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때를 분명하게 믿음으로써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도 많이 와닿아서 좀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을 표현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한 번 읽어보세요. 한 번이 아니고 이 한 번이라는 의미는 한 번 될 때까지 읽어보시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번 읽어보세요.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요. 너무너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어 공부 많이 읽어보세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읽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 들은 문장 바로 지금 설명을 들은 영어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기초 문법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쉘은 어휘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사실 문법에 해당되기도 하는 부분이고 관계대명사 후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그죠? 필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법 체크해 가면서 한 번 읽어보세요. 어휘는 당연히 암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문장에 적용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휘만 암기한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문장에 적용하는 어떤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